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서드 역사학사 김종웅입니다. 우리 9월달 평가원 모의고사 보느라 정말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너무너무 힘드셨죠? 자, 한국사 지금부터 총평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과목명 잘못 썼다. 불국사인데, 이게 불국사잖아. 너무 어렵지 않았어요? 또 한 번 역대급 난이도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제가 또 한 번이라고 한 이유가 왜냐면 제가 작년 9평이 그렇게 어렵다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작년도 이제 9월달 평가원 모의고사 굉장히 어려웠고 절대평가 체제 하에서는 작년 9평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또 다시 갱신한 것 같아요. 이번 시험이 역대급으로 어려웠고요. 여러분 뒤에 가서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정답률이 고난이도라고 하면 보통 이제 정답률 기준으로 4,50% 이 밑에를 보통 얘기하잖아요. 정답률이 15%짜리도 있고 21%짜리, 27%짜리가 있어요. 한국산데요. 메가서드 기준.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였다. 그래서 그 어려운 시험 보느라 정말 정말 고생하셨다. 중요한 건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랑 9월달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니까 아 이제 평가원의 경향성이 보이죠. 이제 확실하게 보입니다. 해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이 총평에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다. 어 총평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반드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해설강의 보세요. 해설강의 보세요. 제가 해설강의 준비를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빡빡하게 해와가지고 길 거예요. 굉장히 길 건데 너무 길면 이제 지루할 수 있잖아. 필요한 문제만이라도 뽑아서 꼭 보세요. 인덱스 눌러서 반드시 해설강의 보시길 추천드리면서 바로 총평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모의고사를 치르고 나면 항상 총평할 때 요거 하잖아요. 다시 한번 합시다. 뭐요. 토닥닥 토닥토닥. 고생하셨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죠? 힘드셨습니다. 자, 너무 고생했고요. 그리고 괜찮습니다. 이미 지났잖아요. 지난 시험이잖아. 이미 지나간 시험을 내가 어떻게 분석하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앞으로가 중요한 거지 그 시험에 매달려 있으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아마도 여러분은 시험지를 딱 보자마자 이런 생각 했을걸? 우와, 우와, 우와 이거 한국사 아니야? 이거, 이거, 이거 뭐지? 이해했을 겁니다. 아마도. 왜냐하면 보통 한국사는 문제를 몇 분 컷? 몇 분 컷? 이런 걸로 친구들끼리 내기하는 그런 시험으로 아이들이 생각을 하는데 어, 이게 교육과정이 바뀌는 거를 이제 감안해서 그랬는지 지난, 미안합니다. 6평도 그랬지만 이번 9평도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6평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하나하나 분석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 시대별로 출제 비율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웠고요. 굉장히 어려웠는데 전근대사가 6문제 나왔어요. 이거는 6평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도 6문제가 나왔고 9평도 6문제 나온 걸 보니 5문제, 15문제가 나올까 6문제, 14문제가 나올까를 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저울질하고 있었거든 근데 평가원이 보여줬어요. 6문제 정도 나오겠구나. 어떻게? 고대사 2문제, 고려시대 2문제, 조선시대 2문제 이렇게 둘, 둘, 둘 이건 6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대사 부분에서 6평에서는 선사문화가 안 나오고 이제 독일화 관련된 또 다른 게 나왔죠? 다른 게 나왔는데 여기서는 이제 선사문화가 나왔고요. 이번 9평에서는 그리고 상북시대부터 남북시대까지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는데 이렇게 나라맞추기 문제로 보시면 돼요. 임신석이석이랑 신라를 물어봤다. 자 고려시대사 같은 경우는요. 보통 정치사랑 사회문화사가 이렇게 나와요. 경제사가 삭제가 됐습니다. 교육과정 바뀌면서 그래서 고려시대에 대한 정치사 그리고 사회경제사 사회문화사 이렇게 나온다 보시면 되고 조선시대 마찬가지예요. 정치사에서 하는 문제가 나오면 경제사회문화 이거는 조선후기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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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기 이번에도 조선후기 사회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6문제로 거의 굳어가는 것 같고 그죠? 그럼 근현대사는 14문제가 나왔을 거 아니야? 그 14문제 또는 15문제가 나오면 5, 5, 5이 나올 것이며 14문제가 나오면 좀 붙임은 있겠지만 왔다 갔다 하겠지만 이번엔 계양기가 많이 나왔어요. 6문제로 이번엔 계양기 많이 나왔죠? 그리고 일제강점기에서 4문제 현대사에서 4문제 이렇게 해서 총 14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게 6문제였다가 5문제로 갔다가 이거는 왔다 갔다 아마 할 거예요. 하지만 큰 범위 내에서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문항 비율은 이제 6문제랑 6문제랑 14문제 정도로 굳어지는 것 같으니까 근현대사가 훨씬 더 중요하겠죠. 전근대사는 난이도가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한 문제 한 문제 볼까요? 보세요. 자, 먼저 왜 어려웠는지 한번 볼게. 왜 어려웠는가? 기준에 출제되지 않던 개념들이 대거 출제가 됐습니다. 진짜로 딱 보자마자 이게 뭐야? 이런 생각 했을걸? 조일통상장정이라든가 여러분 정답 선택지만 보는 거 아니야? 오답 선택지지만 평가원에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걸 보셔야 돼요. 국가재건 체크회의 또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 이런 거 안 나왔었잖아. 지금까지 절대평가치 한국사회에서 나온 적이 없었던 주제들이에요.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나왔다는 거지. 단 한 번도 안 나오고 있던 거를 내고 있더라. 자, 연표적 지식을 묻는 문항이 출제될 거는 이미 우리가 예상했던 바잖아요. 그렇죠? 시기사회 문제라든가 연표 문제라든가 하지만 그 전부터 연표 문제는 충분히 출제가 되고 있었거든. 원래부터 있었어요. 단 그때의 연표는 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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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 이거 뭐야? 너무 쉽잖아. 또는 뭔가 연표적인 지식이든 출제되지 않던 개념이든 선택지 다섯 개 선지가 되게 생뚱맞은 것들이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죠. 이번에 20번 문제 풀면서 여러분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굉장히 아이들이 많이 틀렸는데 20번 문제에서 4.13 호원 조치랑 6월 민주항쟁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한열 열쇠가 돌아가셨던 7월달에 문제를 냈는데 아니 4월달이 먼저야 7월달이 나중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다고 물론 7월달이 나중이겠죠. 근데 너무 촘촘하다는 거야. 몇 개월 차이 안 나는 걸 가지고 문제를 냈습니다.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하지만 재작년 9평 때부터 계속해서 보여줬던 패턴입니다. 몇 개월 차이 안 나고 있는 그걸 가지고 메고 있어요. 반드시 보세요. 다음 인물사랑 지역사가 이제 거의 출제 트렌드처럼 이제 거의 굳어져 가죠. 왜요? 이번에 지역사 뭐 나왔는데 아니 이번에 안 나왔지만 이번에 인물사 누구 나왔어? 여은영 선생님 나왔죠? 이거 여은영 선생님 문제 보자마자 저랑 수업하신 분들 아 뭐야 조금 제 생각 안 났나? 났을걸? 자 제가 여은영 선생님 이제 인물사 대비해서 말씀드렸는데 여은영 선생님 나왔죠? 지역사 지난 6평에서 지역사 충주가 나왔습니다. 작년 9평에서 지역사 강화도 나왔죠. 작년 9평에서 인물사 신채호 나왔습니다. 재작년 6평에서 박은식 나왔어요. 인물사로 나오잖아 계속 그러니까 인물사 대비하고 지역사 대비하는 것도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것도 충분히 제가 반영해서 3시간 마지막 화인할 때 다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교재가 나와 있어요. 다음 지역적인 부분 똑같은 건데 이 지역적인 부분을 제가 한번 나열해볼까? 잘 봐. 예를 들면 개항기 경제와 관련돼서 황국중앙총상회를 가지고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를 잘 안 하거든요. 그쵸? 원래 기존의 교육과정에서는 근데 그런 것들이 선택지에 계속 보이기 시작했고 부속조약에서 볼 수 있는 통상장정이 나왔다는 것 대한강복회라고 하는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원래 잘 다루지 않던 주제입니다. 부면협의회 들어본 적 있어요? 우리 이제 이번에 시험에서는 선택지에 면협의회가 나왔는데 부면협의회 일제강점기 때 볼 수 있는 그런 자치운동과 관련된 것들 실제 문제의 선택지에 나오고 있다는 거죠. 또한 국가재권책의회의 또는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 이런 것들은 안 나왔다라는 거야. 원래는 원래는 잘 안 나오던 개념들이고 굉장히 지엽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인데 교육과정이 바뀌고 시행하는 첫 번째 해잖아요. 그쵸? 평가원이 분명히 메시지 주는 겁니다. 뭐라고요? 얘들아 설렁설렁 공부했다가 너네 큰일 날 수 있어. 하나하나 다 봐. 한국사 더 이상 그렇게 만만하게 보지마. 이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정말로 작년 9평이 어려웠던 거는 작년 9평에서는 이렇게 완전 지엽이 나왔던 건 아니었거든. 근데 내용을 어렵게 사료를 어렵게 구성을 하거나 어떤 특정 잘 나오던 주제에서 하나 빠졌던 거를 내거나 이런 식이었던 거지 이렇게 생뚱맞다라고 해서 미안합니다만 잘 안 나오던 주제를 꺼냈던 건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교육과정 바뀌었겠다. 올해 처음 시행하겠다. 얘들아 한국사 공부하세요. 이렇게 메시지를 준 겁니다. 자 각각 시대별로 한번 볼게요. 가장 어려웠던 문제 베스트 5인데 메가스터디 정답률 기준이야 11번 대안강복회 너무 어려웠죠. 15%입니다. 15% 다 틀렸어요. 정답률이 15%라는 얘기는 얘들아 75%의 친구들이 많이 틀렸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대안강복회 박상진을 제시문에 넣어줬는데 공화정치를 추구했다라고 하는 거 딱 보자마자 여러분 아마도 신민회가 떠올랐을 겁니다. 왜요? 대안강복회라고 하는 걸 잘 안 보거든. 그쵸? 거의 모르니까. 자 이 대안강복회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제 개념 강좌 때 잘 안 보이는데 독립의군부랑 대안강복회 이렇게 이제 개념교제에는 써있습니다. 제가 이제 압축특강할 땐 압축을 하다 보니까 빼놓긴 했지만 개념교제에서는 박상진 김자진과 함께 대구에서 만들었고요. 공화정을 추구했다. 군작원 모금 활동했다. 친일보호처단했다. 여기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나와있지만 우리가 계속 꼼꼼하게 잘 안 보면은 이제 안되겠구나라고 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주는 거야. 다 보세요. 이렇게 평가원에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독립의군부도 이제 같은 이제 교과서에 같은 맥락으로 이제 나와있는데 제가 해설강의 가서 저랑 개념을 안 하신 분들도 이 해설강의 볼 수 있으니까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제가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까지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제 교재를 사라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할 때 있어서 아 네 잘 모르겠는데 교과서에 다 나와요. 근데 교과서를 보기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제가 해설강의 굉장히 준비 잘하고 있다고 그랬죠. 해설강의 보면서 하나씩 얻어가세요. 혹시 불안하다? 나중에 3시간 파이널로 만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 다음 20번 문제 6월 민주항쟁 연표 문제였어요.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4.13 호원 조치랑 7월 달을 가지고 문제를 냈는데 7월 달을 모르니까 그냥 6월 민주항쟁 봐도 됩니다. 4.13 호원 조치 이게 21%야. 굉장히 많이 틀렸죠. 왜냐하면 4.13 호원 조치가 뭐지? 일단 호원 조치가 뭐지? 잘 모를 수도 있고 6월 민주항쟁을 볼 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영화 1987을 얘기합니다. 영화 1987 박종철 구문치사 사건 안 죽잖아. 이거 이거요. 기억나? 그 영화를 봤던 친구들 아마 본 적 있을걸? 뭐라고? 9호를 제가 수업시간에 말씀드리죠. 뭐라고요? 호헌 철폐 독재 타도 전두화는 물러가라 와 하는 거 아니야. 호헌 헌법을 보호하는 조치를 철폐하거라 그걸 연표로 문제를 낸 거예요. 실제 그래서 이게 제 개념 교제인데 부처인 경찰 선고문 사건이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4.13 호헌 조치를 했고 그에 따라서 호헌 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면서 69민대회가 열렸다. 4.13 호헌 조치가 먼저 69민대회가 나중 이거를 철폐하라고 해서 결국엔 6.29 민주화 선언이 됐구나. 이 순서를 가지고 연표를 낸 거예요. 이 순서에 가지고 그렇게 개념 교제를 좀 꼼꼼하게 보신 분들은 크게 어렵진 않게 봤을 것이다. 근데 아이들이 좀 많이 틀렸어요. 다음 고려 문제가 이제 5답률 패스 5에 들어갔더라고 보니까 25%인데 이게 고려라고 하는 나라인지는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근데 주현과 속현 속현에 대한 존재를 잘 몰랐을 수 있는데 요거는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되더라. 우리 개념 강좌 때도 그랬고요. 압축특강 때도 그랬고 이때 머리로 돌아가고 싶다. 저네요. 필기할 때 속현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존재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 실제 이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3시간 파일도 그렇고 교재에 이렇게 써있어요. 속현이 존재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해설 강의 가서 설명 들으시면 돼요. 설명하겠지만 속현이 존재했다. 고려 속현이 사라졌다. 조선 조선과 고려를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배우는 거야. 아무튼 요게 좀 어려웠다. 8번 조일통상장정 아 요게 빨간색 칠한 거는 진짜 지금까지 안 나왔던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출제되지 않았던 것들. 조일통상장정이 나오면서 반공령을 물어봤는데 25%의 정답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 장정이란 말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또한 반공령을 우리가 중요하게 잘 안 보고 있었거든. 그동안에 출제가 잘 안 됐었으니까. 근데 이런 것까지 이제 보라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조일통상장정은요. 무역규칙. 그래서 강화도조약이 부속조약이라고 해서 개념교제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부록과 규칙. 이것도 교과서 자료 갖고 와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해설강의 제발 보세요. 제발. 해설강의 가서 한 번만 보세요. 이 강화도조약의 부속조약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일본의 의도가 이렇게 개념교제 써있는데 이 무역규칙을 개정하기 위해서 실시한 게 통상장정이었다. 그 내용도 제가 추가적으로 막 필기하면서 설명드릴 테니까 해설강의 반드시 보세요. 아셨죠? 꼭 보세요. 다음 마지막 10번 관민공동회에서 있었던 헌의육조. 이거는 제가 조금 의외였습니다. 왜냐하면 독립협회에서 추구했 진행했었던 만민공동회에 관료들이 들어갔으니까 관료와 민 관료와 백성들이 함께 공동회를 개최했고 거기서 헌의육조 헌법상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해 건의할 수 있는 건의하는 여섯 개 조항을 만들었다. 그걸 이제 고종한테 갖다 줬다 했다가 허락받았다가 취소했고 이런 얘기를 개념강좌에서 얘기했거든. 이거는 안 어려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아이들이 생각보다 좀 어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해설강의 가서 한번 조금 더 추가 설명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들이 이렇게 이렇게 나왔더래. 아니 봐봐 근데 봐봐 15% 21% 25% 이거는 사회탐구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종웅이란 사람이 동아시아사랑 세계사라거든요. 동세사도 이번 구평에서 구평에서 동세사도 이렇게 안 나자. 동아시아사 세계사도 이렇게 안 나자. 이거 상대평가로 봤으면 이거 진짜 어려웠을걸. 그죠? 너무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고생했죠. 수고하셨고. 자 전근대상 문항별로 이제 어떤 주제가 나왔는지 봅시다. 청동기시대 나왔고요. 신라의 임신서기석을 제시하면서 국학을 물어봤습니다. 이 임신서기석이 얘들아 임신을 축하드립니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임신서기석이 무엇인지 해설강의 가서 제가 설명 드릴 테니까 거기 가서 한번 보시고 고려시대 두 문제 고려지방행정제도 요기 되게 어려웠어요. 아이들이 어려웠습니다. 2번 문제였고요. 그리고 대몽항쟁 강화도 천도 나왔네. 여러분 강화천도 보자마자 김종웅 떠올랐을걸? 자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다음 조선시대 가볼까 두 문제 조선시대 두 문제 어떻게 나왔니? 성종 나왔죠. 경국대전 근데 이거는 해설강에 가서 또 얘기하겠지만 얘들아 제가 수업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4대 임금 7대 임금 9대 임금 외우면 좋다고 그랬죠.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성성성성성 얘들아 버퍼링 걸려서 빨리 풀어줘. 성성성성성 9대 임금 근데 그 왕을 물어보는 문제에서 맨 처음에 써있잖아. 조선의 9대 임금 이렇게 써놨다고요. 성종이잖아. 경국대전 이렇게 나왔고 다음 조선 후기의 신문질서가 동요되고 있다. 설에 무슨 뭐 상소운동 신문이 흔들흔들해가지고 양반층이 몰락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 해설강에 가서 추가 설명 드릴 거고요. 이제 근년대사 가볼까요? 개항기 6문제 봐봐 흥선대원군이 집권에서부터 실각할 때까지에 대한 내용을 줬는데 흥선대원군은 업적을 물어보는 문제거든 근데 그 문제 유형이 뭐야? 시기사의 문제였어. 어? 연표적 지식을 물어보는 것처럼 시기사의 문제였다고요. 흥선대원의 업적을 물어보는 문제를 그렇게 출제를 했습니다. 다음 조일통상장정 앞서서 오답일 베스트5에 들어가서 설명 드렸지만 실제로 방공연과 관련된 이런 문항이 출제가 되었고 삼국간섭 이후입니다. 이거 왜 써놨어? 이것도 연표적 지식을 물어보는 거야. 삼국간섭이 몇 년이 이게? 동아시아 사시는 분들이야. 외국이 있겠죠. 그럼 을미사변 몇 년이 이게? 같은 연도예요. 순서를 알아야 돼. 그 순서 어떻게 알아? 이야기로 흘려드리잖아요. 이야기로 들려드리잖아. 동학농민운동부터 시작해서 청일전등, 시모노스키 조약, 삼국간섭, 을미사변, 을미개혁, 그리고 아간파청과 대한제국 독립협회. 다 말씀드리잖아. 순서를 이야기로 흘러가듯이 이렇게 좀 정리를 해두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왜? 연두를 외우지 않아도 그 이후에 볼 수 있는 모습 또는 연표적 지식을 물어보는 연표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를 내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흐름 반드시 파악하세요. 다음 관민공동에 앞서 설명드렸으니까 독립협회랑 관련된 문제가 나왔고요. 이모군란, 청나라가 진압했다. 이모군란인지 파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어떤 지도와 관련된 그런 자료를 주면서 이모군란을 줬는데 그 지도 안에 99인, 99인, 99인 써있거든. 99인들, 이모군란. 다음 화폐정리사업 나왔습니다. 메가타. 화폐정리사업은 백동화를 일본의 제1은행권으로 바꿔주는 것이다. 메가타. 자꾸 메가톤이라고 그러죠. 메가타 해서 6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자, 일제강점기 가볼까? 대안광복회. 이게 1915년에 박상진이 김자진과 함께 대구에서 만든 이제 비밀결사단체예요. 비밀결사단체. 이것도 제가 교과서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드립니다. 교과서 자료 가져가서 보여드릴 테니까 해설강의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보시고요. 수리조합. 일본의 식량 부족. 산미증식 계획을 물어봤죠. 수리조합 보자마자 씩 웃고 있지 않았을까? 수리조합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수리조합이 무슨 뜻인지 몰라도 돼. 수리시설이 무슨 뜻인지 몰라도 돼. 물을 이용하는 조합. 물을 이용하는 시설인데. 이런 걸 우리 농민들에게 비용을 전가하면서 산미증식 계획을 실시했다. 보시면 돼요. 자, 민족말살 통치 시기. 이런 시기를 물어보는 문제는 진짜 한 번도 안 펴놓고 다 나왔습니다. 수능에서 단 한 번도 안 펴놓고 다 나왔어요. 일본이 한국을 어떻게 통치하고 어떻게 지배했는가? 그런 내용을 물어보는 거지. 민족말살 통치 시기를 제시하면서 정답은 한국시민서사를 암성했다. 이걸로 이제 정답을 줬고요. 자, 인물로 지청천을 제시하면서 한국 독립군을 물어봤습니다. 이게 한중연합작전을 물어보는 거거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지청천 장군을 이끌던 한국 독립군이 중국의 호노군과 함께 쌍성보 대전자령 사도하자 전투에서 승리했다. 이거 외워야 돼? 동아시아사 하시는 분들은 외우시는데 하나하나 이걸 외우라고 아마 평가에서 제시한 것 같지는 않고요. 해설강의 가서 뭘 중요하게 보는지 보여드릴게요. 왜 이런 문제를 냈는가? 한중연합작전 문제는 동아시아사에서 다루는 거로 보통 보거든. 근데 한국사에서 잘 안 나오던 주제인데 이번에도 나왔죠. 안 나왔던 거야, 그전에는. 근데 다루고 있구나. 이거 꼼꼼하게 봐야 된다는 거야.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조선혁명군에 있었던 양세봉 장군이 의용군을 이끌고 중국의 의용군과 연합했다. 이거 외울 거야? 외울 수 있으면 외우세요. 근데 그게 안 된다면 뭐가 중요한지를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 테니까 해설강의 반드시 보세요. 꼭 보세요. 아셨죠? 다음, 현대사. 총 네 문제가 나왔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제휘식이야. 미안해요. 김영삼 정부식에 볼 수 있는 모습을 물어보면 보통은 우린 이렇게 봤어요. 금융실명제. 그리고 뭐 했니? OECD 가입.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역사 바로 세우기 사업해가지고 제가 개념 강의 때 보여드렸죠. 뭐 조선총도포 폭파했던 거, 노태우랑 전두환 구속시켰던 거, 그리고 IMF 위기를 초래했던 거. 요 정도까지거든. 근데 지방자치제를 전면 실시했다. 요게 나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요것도 제가 교과서 자료 갖고 와서 보여드릴게요. 교육과정이 바뀐 이후에 아마 내신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내신 공부할 때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모습을 굉장히 중요한 게 본 거 아마 공부했을 겁니다. 막 순서대로 막 외우고 그런 거 하잖아요. 내신은. 그런 거 했을 거예요. 근데 교육과정에 바뀌기 전에 한국사를 공부하셨던 분들은 되게 낯설었을 거야. 되게 낯설었을 거거든. 요것도 뒤에 가서 교과서 자료가지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음. 박정희 정부 시기에 통일정책으로 7.3 남법근동 설명. 아 이거 너무 아쉬웠습니다. 너무너무 아쉬웠어요. 왜냐면 제가 이 구평 보기 전에 캐스트 두 편을 미리 찍어서 이렇게 올려놓으려고 했거든. 원래 그래서 구평 보기 전주에 하나, 구평보는 주 월요일날 하나 원래 예정은 그렇게 올라가려고 했었는데 제가 공지사항 올린 것처럼 좀 문제가 좀 있었죠. 제가 이미지 관련돼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시 그리고 다시 찍는 바람에 좀 늦게 올라갔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구평 보기 전에 그 두 개의 캐스트를 봤으면 요거 맞혔을 거야. 7.3 남법근동 설명. 요거 맞혔을 거예요. 조금 아쉽다 그래서. 조금 늦어서 미안합니다. 아무튼 통일과 관련돼서는 제가 캐스트로 계속해서 올라갈 테니까 계속해서 올라가는 통일 캐스트를 보세요. 몇 개 안 되긴 하지만 그거 보시면 통일과 관련된 문제는 다 맞추실 겁니다. 아셨죠? 다음. 인물사 문제가 나왔죠. 연영 선생님 나왔고요. 굉장히 좀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그죠? 연영 선생님 얘기했고 좌업장 운동을 전개했다. 수업 중에 제가 이제 압축 특강할 때 올판소 했잖아요. 여운형. 인물사 나올 수 있어야 되더라. 인물사 대비해야 돼 해서 쭉 신한청년당을 결성했다 해서 조선건국동맹과 뒤에 있는 좌업장 운동 연결 지었거든. 그러면서 김규식 선생님도 제가 따로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 인물사로 나올 수 있는 이런 인물들은 반드시 한 번쯤은 보셔야 됩니다. 인물사 문제와 지역사 문제에 대비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3시간 파이널 때도 인물사를 대비하자고 해서 4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배치를 해놨어요. 나중에 3시간 파이널 가서 보시면 돼요. 지역사도 마찬가지로 제가 몇 개의 지역을 뽑아서 지역사를 대비하자. 따로 해놨으니까. 이런 자세한 건 나중에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유연민주항쟁. 연표 문제. 앞서 봤죠? 베스트 5에서 봤어. 오답률. 좀 어렵게 아이들이 느꼈던 문제들이다. 이렇게 해서 총 20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중요한 건 이미 지난 시험이잖아.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평가원이 분명하게 메시지는 좋습니다. 뭐라고요? 얘들아 한 번은 해. 그리고 한국사 우습게 보지 말고 한 번쯤은 진지하게 정말 꼼꼼하게 한 번이라도 훑어봐. 메시지를 준 거야. 한국사 만만하게 봤다가 진짜 한국사한테 발목을 잡힐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건 메시지를 줬잖아요. 6평도 쉬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9평은 역대급 난이도였습니다. 분명히 어렵게 가겠다라고 메시지를 줬어. 그럼 어떻게 할까? 일단 제 커리 기준. 개념 완성 끝났고요. 스피트 압축강 끝났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이거 4월 달에 오픈했으니까 6평 보기 전에 찍은 거예요. 6평 보기 전에. 그래서 교육과정이 바뀌었고 교육과정이 바뀐 교과서를 통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개념 강자로 설명을 드린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고. 6평에서 뭔가 경향성이 살짝 보였지만 확신은 못했죠. 왜요? 한 번 시험 가지고 어떻게 섣불리 판단해. 근데 두 번의 시험을 봤습니다. 9월 달 평가원 모의고사까지 보고 나니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월요일역 평가원이 이렇게 출제하려고 하는구나. 평가원의 방향이 이렇게 가려고 하는구나.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평가원 경향성을 가지고 이제 수업하는 마지막 강좌가 그게 3시간 파이널입니다. 3시간 파이널. 9월 8일 날 오픈하게 되고요. 그 전에 이제 스튜디오로 미리 이제 인강을 찍고 9월 8일 날 이제 오픈이 될 겁니다. 교재는 이미 지금 아마 선판매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3시간 동안 파이널을 통해서 6평과 9평의 경향성을 담아서 말씀을 드릴 것이다. 해서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건데 이 교재가 이렇게 생겼어요. 짠! 짠! 근데 이 부록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이즈가 좀 작아서 글씨가 좀 작긴 한데 이렇게 이렇게 있다 해서 본교재 뭐 뭐라고 하죠? 부록. 부록은 이제 들고 다니면서 보라고 좀 작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자세한 건 제가 OT 가서 설명드릴 테니까 내지 구성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수업할 건지는 OT 가서 한번 확인해보시고 저에게 3시간만 투자하세요. 근데 이 3시간 그냥 빠른 배속 보지 마시고요. 원래 말이 좀 빠르니까 정배속으로 보시되 집중해서 보세요. 집중해서 보세요. 제가 제 강좌를 이렇게 얘기할 때 한 번씩 얘기할 때 부끄러워하면서 아 뭐 이렇게 얘기해야지 진짜 이렇게 강조한 적이 없잖아. 강조할게요. 집중해서 보세요. 3시간 파이널 때는 6평과 9평에서 보였던 내용들 싹 다 반영해가지고 최대한 압축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한 번쯤은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3시간만 저한테 빌려주시고 시험 보느라 고생하신 여러분들한테 더 큰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한 입장이지만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어차피 할 거잖아요. 이왕 해야 되는 거면 그냥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맨날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수능에서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수능에서 제가 찍은 거 다 맞았으면 좋겠어요. 음... 제가 생각하는 수능에서의 기적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거를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거를 실수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께는 기적입니다. 알고 있는 것을 더 촘촘하고 탄탄하게 해놓을수록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은 줄어들겠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수능을 앞두고 불안을 불안해하시고 되게 조바심을 많이 되실 텐데 불안감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보다 불안하지 않을 정도의 실력을 쌓아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불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 얼마 안 남았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얼마나 내가 효율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응원하면서 수능에서 그대에게 이 실수하지 않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제가 긍정의 힘 가득 담아서 응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해설 강의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금까지 메가서디 김종홍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